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 이런 가족이의 MC 오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별난 가족을 한번 만나볼 건데요 제 옆에는 제보자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제보자께서는 그 별난 가족과 어떤 관계시죠? 제가 아들이에요 근데 아드님은 별로 그렇게 특이해 보이시진 않는데 저 말고 저희 가족이 진짜 특이해요 가족분들이?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가족분들 모시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분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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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죠? 제 동생이에요 동생이라고요? 동생입니다 인형 같은데 안 그래도 너무 이뻐서 어디 가면 사람들이 인형 같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버님이 그 동화 세상에 너무 빠지셔서 고민이라던데 아버님은 어디 계시죠?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아버님 네 아버님 확실히 동화를 좋아하셔서 그런지 오늘 마녀의상을 입고 나오셨네요 오키도키 그럼 아버님 그럼 이 빗자루는 마법 빗자루인가요? 아니 아니 이 빗자루는 내가 어렸을 때 커서 청소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네 엄마가 손에다 꿰매줬어 어머님이요? 어 손에다 직접 어 피가 콸콸콸콸 났지 하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어 왜요? 한담을 하는 여자였거든 아니 아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어 쪼크 쪼크 쪼크요? 어 쪼크 쪼크 아 예 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가족분들은 다 나오신 거죠? 웨이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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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건 뭐예요? 어 이거 내가 키우는 강아지 미루야 미루 웨이웨이 미루요? 어 어 똥개 같은데 야 똥개라니 얘가 말을 얼마나 잘 듣는데 야 너 한번 볼래? 야 미루야 손 줘 웨이 발 줘 웨이 아 아 그럼 보통 개들도 다 주는 거잖아요 야 돈 좀 줘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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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잘했으니까 꺼져줘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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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잘 듣지 정말 말을 잘 듣네요 어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딸은 아빠가 동화에 빠져 살면 재밌는 옛날 얘기도 많이 해주고 좋지 않나요?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동화책도 많이 읽어줘요 야 그래서 아빠가 널 위해서 동화를 준비했지 어 정말요? 야 너 흥부 놀부 알지? 네 알아요 어 그럼 됐다 아버님 됐다뇨 안되잖아 아 그래도 직접 얘기를 해 주셔야죠 어 알았어 알았어 야 거기서 흥부가 그렇게 돈이 없고 가난한데도 왜 이렇게 자식이 많은 줄 알아? 몰라요 흥부가 엄청 밝혀 아니 아버님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흥부가 밝히는 건 어떻게 알아요? 야 니가 흥부를 알아? 모르죠 난 흥부랑 엄청 친해 임마 친하다고요? 그래 난 흥부랑 인맥을 쌓았어 얼마 전에 흥부가 너무 힘들어 하길래 좋은 데 가서 양주 한잔 먹여줬어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야 밝힌다니까 뭘 밝혀요? 야 그래가지고 걔가 놀부 마누라한테 주걱으로 뺨 맞은 거 아니야? 아니 흥부가 술 먹고 놀았는데 왜 놀부 마누라한테 뺨을 맞아요? 놀부 마누라도 흥부를 사랑한 거지?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아 그러면 놀부가 가만히 있었어요? 야 놀부는 사업하느라 바쁘잖아 무슨 사업이요? 걔 요 앞에 부대책 좀 냈잖아 뭔 소리에요 이게? 야 알죠? 얘네 다 가봤잖아 가볼래도 소리 들은 거 아니야? 아우 아버님이랑은 도저히 대화가 안됩니다 집안에 어르신 계시죠? 어 우리 아버지가 있지 아 그러면은 할아버지랑 대화를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? 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오려면 네 어 니가 나 좀 갖고 있어라 네 니가 나 좀 갖고 있어 그래야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갖고 있어 이빨 갖고 있어 아 잠시 아 실례하겠습니다 야 앞에 보면서 입 좀 움직여 아 예 입 빨리 움직여 또 괜히 안 속을라 아 예 아 저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나오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는 거예요? 너도 나이 먹어봐 아 예 아 나이 예 아 아 어 할아버지 아유 ו 죽겠다 구요 까지 짚겠어 아 아까 아으랄 Marshmallow 왜 그러세요? 아 요즘 내가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좋지가 않아요 아유 어떻게 해요 그래도 관절이 안 좋아서 아침마다 손녀딸이랑 하는 운동이 있어요 아 어떤 운동이요? 뮤직 큐 어이 박자 좀 맞춰